아이쿠 아이쿠아이쿠아이쿠 아이쿠아이쿠아이쿠에 아이쿠 잘 먹었는데 아이쿠이 어디있어요? 할머니 뭐해? 할머니 그거 낼거야 아이쿠에 보자 아이 건강해보자 에이 맛있구먼 할머니! 할머니 이거 아실거라고 했지? 고고야 너도 먹어볼래? 아! 내 매트! 그래! 진정 매트! 이건 레고 플레이 매트 라고요! 이게 뭐요? 이건 우리 레고 플레이 매트에요! 할머니 이거 잘 보세요! 어머 어머!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! 아이 할머니 이거 몰랐게! 레고 함께 추석을 잘 보내세요? 잘 보내세요? 이야~!